네, GS글로벌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관 별사 강철중현입니다. 네, GS글로벌 이번에 51조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4,455원에 장 마감을 해줬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하락에 고민이셨던 분들 굉장히 이런 고민과 걱정에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적인 방법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만을 받기 위해서 찍고 있으니까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현재 GS글로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서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시총이 3,300억입니다. 3,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에도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올리기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9월 25일에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 두 번째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전략회의를 함으로써 이런 기대감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루하고 지친 이런 하락장과 이런 바스컨 매집에서 제가 계속해서 한 주라도 더 매수하셔야 된다. 우리 주주님들. 계속해서 비중을 모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수위권이 들어섰을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도 숄더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숄더가 어떤 거냐면요. 차트가 어깨를 만들고 다시 한 번 상승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를 만들고 상승과 그리고 하락 조정과 그러고 나서 이 넥라인을 지나는 순간 급등이 나와주는 이 차트 패턴을 자, 역해대운 숄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역해대운 숄더가 나타났습니다. 주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해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냐 말씀을 드리자면 자, 현재 이 구간에서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지지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 구간을 소화해내면서 올라졌기 때문에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붙어준다면 바로 그 단기 고점인 5,230원까지는 충분히 부담없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이 상승하는 거장 속에서도 이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대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가에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상승만 하지도 않고 하락만 하지도 않는데요. 상승이 있다면 하락이 있고 다시 한 번 반등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흘러가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점신호로 파악을 해서 매수를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상승을 해줬을 때 이 고점신호로 파악을 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한 번 하락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대로예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하락을 할 때 이런 공포감과 불안감에 또 저점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니까 수익은커녕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최근에 제가 GS글로벌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급등을 해준다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을 쳐야 될까요?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에서 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에서 왜 매도를 고민을 하시냐? 그리고 나서 제가 상승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한번 해보자.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분할 매도를 하고 나서 추후에 하락 조정에 있을 때 이때 다시 한번 비중을 모아가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수해야 될 때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 때 매수를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혹시 이러한 매매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15년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린 시절 때 굉장히 많이 겪었던 이런 매매인데 이거의 이유가 바로 뇌동매매를 해서입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내가 살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러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이런 주가에 대해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자신의 명확한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매수를 했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혼자서는 대응을 잘 못하겠다 이런 대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GS글로벌의 G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전과 장중에 계속해서 이런 대응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뇌동매매 그만하시고요. 손실! 언제까지 이 계좌의 깡통만 지실 겁니까? 주주님들 주식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벌려고 하는 건데 손실이 나면 되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분할매도와 이 분할매소는 습관화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에 따라서 이번에 제가 또 선물도 준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세력주 급등을 포착을 해서 준비해드렸고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30%에서 200%이고요. 매수 기간은 9월 24일 화요일까지 꼭 매수를 완료해 주셔야 이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력주 급등 전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제 개인 번호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 포착이 됐을 때 정확하게 파악이 됐을 때 드리는 거고 이제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내동매매 하시면서 그만 손실 보시고요. 제가 이번에 준비해드린 제가 이번에 준비해드린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이 바로 어떤 거였죠? 바로 이 하이트론이었는데요. 자 이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 세력의 수급을 확인하고 나서 저점 신호를 파악하고 매수 문자를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 후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리고 어제 거래 정지가 있었고요. 오늘까지 여섯 번 유견상 유견상이나 해줬던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세력주의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저와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제자분께서 감사하다면서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9월 10일 날짜로 780만 원이던 이 수익금이 현재 4,1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일단 이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분께서는 제 방에 들어오신 지 5개월밖에 안 되신 주식 초보자 분이신데 처음에 시드머니 100만 원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5천만 원 이상까지 수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200만 원을 출금을 해서 생활비와 적금에 요긴하게 쓰고 계시고요. 나머지 자금으로 또 다시 한 번 저와 함께 수익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하이토론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영풍정밀이죠.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저점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 문자를 전송해 드렸고 그 이후에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삼영상을 해줬습니다. 삼영상을 해주면서 현재 이 제자분께서는 제 방에 들어오신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이번에 일주일 만에 들어오자마자 500만 원을 가지고 벌써 수익금 610만 원까지 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종목들로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데 제가 셀레드로도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요. 그리고 퀀타 매트릭스로도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이번에 가장 이슈였던 요한 양랭이었죠. 국내 최초로 FDA가 승인이 나면서 굉장히 급등을 해줬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요한 양랭으로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 방에 들어오신지 6개월 이상이 지나신 아주 우수한 제자분이신데 제가 아는 형님이세요. 근데 벌써 이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3,700만 원 현재는 그 이상까지 수익을 벌어가고 있고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수익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해드린 이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제 24일 화요일까지는 꼭 매수를 완료해 주셔야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상담 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매수할 예정인데 우리 주자 여러분들은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고요.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네. 50만 원이나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시고요. 뭐 100만 원 넣으셔서 뭐 300만 원이나 400만 원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뭐 100만 원도 많이 하지만 500만 원 뭐 1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1000만 원대는 1000만 원대의 거액으로 매매하실 분들은요.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제가 또 비중갈도 해드리니까 꼭 잊지 마시고 거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나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100만 원으로 1억 힘들긴 합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이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점과 매매 기법 등으로 이런 식으로 복리식 매매로 통해서 수익을 안그다드리고 있는 제 2회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인데요.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이고 평생 동안 무료입니다. 뭐 한두 달 뒤에 뭐 결제해라 뭐 이런 흔한 리딩방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 100만 원으로 3200만 원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얼마를 버시던 그 버는 과정에서 이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자립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만든 방이니까요. 금전적으로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같이 수익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시고요. 시드머니 처음부터 천만 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한데요. 매달 최소 100%씩 매달 최소 100%씩 한 달마다 수익금으로 계좌를 불러갈 수 있고요.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만 원씩 출금을 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 등에 쓰시면 되고 계속해서 7개월 8개월 갈 때마다 3200만 원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주주님들 주식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시면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그 신호를 파악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1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개월 차 그리고 1년 차 이때부터는 제가 없어도 충분히 주류님들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 90%가 90%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손실을 어떻게든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잘못된 매매를 하면서 만회를 하려 하다 보니까 뇌동매매도 하게 되고 펜엑셀에 같이 이끌려가곤 하는데 그렇게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려계시다 보면 이런 기회비용도 잃게 되고요. 남들은 다들 수익 다 가져가고 있는데 난 매일같이 혼자서 파란 계좌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리곤 합니다. 그쵸? 더 최악의 상황은 손절도 못 치고 계속 이런 하락이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를 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잃게 되고요. 그러다가 완전한 최저점에서 세력들의 개미 털기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치게 되면서 계좌가 거달라기 일상인데 저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줄이는 시절에 계좌에 깡통을 많이 쳐봤어서 그런 기분이 간절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같이 종목 추천과 그리고 현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스켈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매수와 그리고 매도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 사인을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는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다뤄드리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같이 단타와 스켈핑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월 정도 수익을 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도 되고요. 실력 검증도 하시고 이 100만원으로 시작한 이 시드가 나중에 3200만원이 됐을 때 저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선물도 주시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저도 우리 주류님들 성장하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보람도 느끼는데 저보다는 우리 주류님들의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 6개월 차부터는 7개월 8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출금을 하시면서 출금도 하시면서 이런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면 이런 심적 여유도 심적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도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게는 몰라도 이런 여유로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지인분들과 출금을 해서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못하던 취미생활도 골프나 수영이나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들놈 하나가 생겼는데 얘가 나중에 커서 저한테 호도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고 노후관리도 노후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도 노후관리 꼭꼭 하셔야 되고 나중 가면 우리 주민들도 은퇴도 하실 텐데 그때 더 힘들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GS그룹 주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해주었지만 다음 주장에선 지금 윗거리가 나타나고 장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장에서는 소금의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 이 고점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매도타점 얼마 원이라고 다뤄드릴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도 대응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필요하신 분들만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GS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장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GS글로벌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선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한 별사 강철중이었습니다.